준비한대요. 이런 기계까지 준비한다고. 뭐야, 화면을 섭취하면 촬영이 시작된대. 아, 백인트 돈 잘 벌어놨는데. 이제 찍어볼까? 잘 나오네.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아, 누르면! 자, 반갑습니다. 모자이크 부탁드릴게요. 형님 무겁게 잘라주세요. 단계 뽑아도 돼요? 아니 무겁게 뽑으면 달라져, 애들이. 자, 바꿀까요? 아니, 그냥 뽑시다. 낙장 부리비에요. 바꿔요? 낙장 부리비에요. 제가 봤을 때 바꾸는 게 나. 누구야, 이거. 저 이렇게 잘 못 그려요. 너냐?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쳤다. 나가 했다. 아, 일단 우리, 잠깐만. 일단 우리 소품은 없어. 소품은 없어. 없다. 일단 피라미드. 자, 그다음에 피라미드. 아, 우리 중에 누가 저희 가고 있지? 진영이 생각나. 형이 올라가고. 난 61kg야. 약간 휘어. 이거 어쩔 나요? 일단 한 번 궁금해서 하고 중간에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렸냐? 네. 아, 너냐? 야, 소품은 없어. 자, 나왔어. 나오자. 일단 해보자. 야, 버튼. 마지막 건 어떡하냐? 마지막 건 어떡하냐? 마지막 건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하기만 하고. 아, 오케이. 이거 빼고 다 지운 거예요? 자, 일단 가자. 소품 없으니까. 일단 피라미드. 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어. 그치, 여기 있다. 다음 뭔데? 시작했다, 시작. 다음 뭔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거. 자, 자. 야, 나왔네. 뒤로와, 뒤로, 뒤로. 뒤로. 다리 나오게, 다리 나오게.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이거 언제 해? 아, 씨, 나는데?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아, 야. 위에다, 기대, 기대. 아, 씨, 됐어, 됐어, 됐어. 자, 뿔이 나와버렸는데? 자, 마지막. 마지막, 공부해. 마지막, 조국아, 너 가운데로 와. 그렇지. 우리 서야 돼. 점프에 점프해야 돼, 조. 야, 세 번째는 나 얼굴도 안 나왔어. 왜 그냥 서서 봐. 나도 안 나왔어. 왜요? 정부도 안 나왔어. 늦게 걸릴지 몰랐다. 아, 무겁게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했었어, 잘했었어. 잘했었어. 다 왜 뽑아서 그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잘했어, 잘했어. 방금 씨가 측정합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이 형은 95점이지. 이거 완벽하지, 일단. 공간에 맞춰서 나쁘지 않지. 야, 야, 보너스다, 보너스. 야, 보너스로 두 개 도졌어. 너네 두 개씩 하라고. 옛날에 그 노래방 생나네. 저 오프너요. 나도. 아, RM 오프너인데? 파우치 B. 왜 다 파란 색깔, 다 B형이네 이거. 야, 야, 야. 제일 좋은 선물이 뭔데요? 와, 오프너 미쳤다. 내 건 괜찮네. 이거 괜찮네.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너도 줘야 돼요. 뭐 좀. 저 B 씨 파우치요. 와. 와, 너무 좋다. 오, 그래도 보라색이긴 예쁘네요. 이제 저희 사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길거리에서 갖고 다니는 레전드 인정? 아, 씨. 이거 좀 귀여운데? 과연 그럴까? 아, 씨. 내 거 나왔다. 겁나 쉬워 보이는데? 아, 진짜 쉬운데? 자, 밥 먹는 컨셉. 아, 여기 밥 있네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그 다음에, 셋이? 림보. 림보도 있어? 셋이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림보. 림보. 아, 이거 다 씨. 아, 너무 자연스럽게 있을지 몰랐네, 이 림보야. 그게 뭐야? 이게 왜 이 림보이야? 한 번 더. 한 번 부셔봅시다, 이게. 야, 마치 림보. 지정할 수 있어. 이거 잠깐 치워놨다가 때 들어와야 된다, 그쵸? 그쵸?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읍시다. 내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여기 놔주세요. 림? 자, 가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음에, 매트릭스 다음에, 림보 다음에 머리 주워뜯는 거죠. 정확하게 나오게. 100점, 100점 해야 돼. 이미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합시다. 진짜 하고 있는 중에 책임감처럼 합시다. 아니, 이거 끝나면 밖으로 집어던지자고. 공간 활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오케이. 자, 좀 짠 것 같아.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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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써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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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 빨리 빨리 빨리. 제발 써, 빨리 써. 정자세.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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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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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아, 귀가 들어가, 귀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오케이, 다. 머리 주워 뜯어. 머리 진짜 뜯어. 머리 주워 뜯어. 타라와야지, 타라와야지. 머리 잡아, 머리. 머리 잡아, 머리. 모자 말고 머리. 완벽했다. 끝났다. 추정하다 지금 현장은 내가 봤을 때 이건 100점이야 내가 아주 쉬운 컨셉으로 잘 짜놨어 좋았다 좋았다 형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00점이다 이 정도면 100점이다 이 정도면 100점이다 가장 우수한 점수 이 정도면 일단 우승 상품 유력하지? 오케이 블루투스 마이크 망인 우와 이건 좀 괜찮은데? 블루투스 마이크 오케이 허비양 그립떡 지금 바로 차 위버스의 셀카 1장 올리기 와우 지금 바로 올릴게요 와우 트위터의 아미 2행시 와우 윤기양 회원님 거거든 이거 오픈하우스 오 야 이거 귀엽다 와 완전 귀엽다 혹시 이거 다른 남은 선물 다 드릴 테니까 RJ로 교환해주면 안 돼요? 아주 많이 사랑해 미 미안 밖에 생각이 안 나냐? 야 내 거다 아니 무슨 예술을 했어요 아주 많이 사랑해 혹시 비디오 콘티 안에 꼬까루 있어요? 있지 이래도 사랑해 오케이 간다 보여주지 보여주지 자랐죠? 회원님 야 야 야 야 그래 쩌었죠? 그 다음에 아 형이 개인 방향으로 갑시다 형 방향으로 좋았네 아니 이거 이거 이거까지 그려야겠니? 이거 누가 그렸냐? 태형이 형 아니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거 이것도 태형이 형이 그린 거라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손이 갈고리예요? 그냥 이렇게? 가운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숙아 오프너 걸리지 않을까 그립톡제 너무 멋있어요 간다 정답 정답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군 들어왔어 끝났어 정답 정답 외롭다고 이태형이 형 3, 7, 6, 4, 3, 2, 1, 타임 is up 손에다 표정 디테일까지 다 살렸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망있게 좀 더 예쁜데 그럼 알제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정제 디스펜서가 뭐예요 어 좋아 보인데 틸라 있는데 오리나가 택시팀 하나만 찍으면 돼가지고 저 어릴 때 30초만 찍어 아 저 이거 안 쓸 거 같은데 이걸 뭘 위해야 되나 이거를 안 쓸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 꼬리 오케이 내 거처럼 한 번 더 내 거처럼 한 번 더 제가 내부를 하고 사면들이 보는 걸 한다며 이거이거 말씀하시지 lig 안녕하세여